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별리사 2차 시험 답안지를 기본으로 어떻게 하면 답안지를 잘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별리사 시험을 합격하신 이소연 별리사님이 예전에 쓴 답안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. 물론 변호사 시험, 별리사 시험 그 밖의 다른 시험에서도 2차 답안지를 작성할 때 참조하시면 됩니다. 특히 판례를 쓰는 방법, 그 다음에 논점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답안이 특허법 답안지이긴 한데 모든 답안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법률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답안지를 작성할 때 과연 그 앞에 개설, 서론 이 부분을 얼마를 많이 작성해야 하는가 하는 건데 이건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사람들마다 채점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릅니다.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걸 아예 안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콩쿠리라든지 여러 가지 노래, 겨년대 이런 걸 잘 보면 사람들이 첫 마디만 듣고서 감을 잡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건 최대한 쓰는데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이 문제가 뭐다라고 하고 핵심적인 단어만 설명을 해서 내가 어떤 걸 쓰고 있고 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거는 쓰고 있고 이걸 세 줄 이상, 네 줄 이상 쓸 필요 없지만 최소한 세 줄, 한 줄만 쓰면 안 되는 게 한 줄만 무너지면 이렇게 해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넘어가서 이게 보통 이 채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학생 답안지를 갖다가 점수를 매긴 거라고 이게 다 그냥 모범은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보면 여기 안에 집어넣기 여기 앞에 2번이라고 쓴 거고 가로 1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 들여넣기 써서 꼭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는 띄기, 한 칸 띄기가 있는 점지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은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공간 늘려면 띄 수도 있고 안 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판례는 웬만하면 한자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 답안지는 대우원 판례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아 사람들이 아 판례를 썼구나 라고 확인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판례라는 것도 이제 어떤 학생들 중엔 맨날 어떤 학생이냐면 판례를 똑같이 외워야 하나요?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 판례를 똑같이 외운다는 거는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. 제가 예전에 대우원에서 일을 해봤지만 대우원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도 그 판례를 하면 대충 아아 그거 라고 말할지 정확하게 뭐 이거 몇 조 몇 한 개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. 그냥 핵심적인 문구만 하기 때문에 똑같이 아니고 그냥 한 80%나 90% 정도 핵심적인 내용이고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발명인데 성립할 수 있다. 이런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. 이걸 갖다 하는 거고 또 가끔 보면 이제 학생 중에 판례에다가 진짜 판례번호를 정한 사람도 있는데 이걸 보면 신기하다기보다는 너무 이상하다.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? 판례번호는 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판례번호 적지 않는 거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검토인데 여기 법 이렇게 하는 거 대우원의 법은 특허법 뭐 무슨 법이라고 웬만하면 우에 보면 여기 이하 특허법, 특허법을 법이라 한다 하는 것처럼 한번 해놓고 이하 법을 써버리면 됩니다. 그래서 그래도 시간을 낮게 되면 특허법, 상표법 이런 식으로 보통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는 일단 그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, 안타당하다 사실 뭐 큰 의미가 없고 이게 맞다, 특허보다는 그냥 판례가 뭔데 어떻게 설문을 작성을 할 건가 하는 내용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보면 여기 이제 정, 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대부분 이제 지배관리 이런 학설이라는 판례는 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근데 대부분 학설 판례는 최소한 농거는 2개 이상 2개에서 3개 농거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는데 정 안 되면 농거라는 한, 2개는 무조건 외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검토 및 사안에서 보면 여기 보면 검토 및 사안에서 보면 이게 뭐 타당하다, 이건 뭐다 어떤 이론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고 설문에서 어떻게 됐는데 그 설문은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문에서 구체적으로 안 쓰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학설을 외웠어 그리고 판례를 외웠어 근데 학설하고 판례를 갖다 외운 걸 그대로 쓰겠어 하고 이 부분을 안 쓰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암기만 했어 그러니까 답을 잘 몰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써줘야 학설은 이렇고 판례는 이렇지만 여러 가지 농거들이 있어 하지만 난 그걸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겠어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에 써주는 게 제일 편하게 합니다 제목에 써주면 사람들이 측정하던가 할 때도 얘가 어떤 내용을 쓰고 있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해서 딱 제공을 보고 아 이게 공동침해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실시행위인가 이런 식으로 쓴다고 보면 되는 거고 학설은 이제 웬만하면 부정설, 객관적 공동설 이런 건데 이름이야 살짝 틀려도 항상 없는데 웬만하면 제일 좋은 건 농가까지 좋지만 뭐뭐뭐 해야 할 수 있다 뭐뭐뭐 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설의 정보는 적어줘야 사람들이 이런 게 있지만 원래 판례라는 거는 학설은 그냥 교수님들이 말하는 거 판례는 그 중에 하나랑 비슷하거나 약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보면 되는 거고 근데 판례도 쭉 쓰면 되는 거 1번, 2번, 논건데 이 표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거 있으면 제일 좋은 건 사람들이 보통 판단을 할 때 너무 길면 자기 외울 때도 쪼개가고 1번, 2번, 3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검토해서 다시 똑같은 얘기인데 각 검토도 각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에다가 공통된 경우는 뭐, 이는 있다 그래갖고 뭐 판례는 뭐 타당하다 뭐 탈락, 타당한지 안단지는 굳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뭐 판례가 있다 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 있는데 사안의 경우가 보통 사안 포섭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잘해야 왜냐면 앞부분까지는 대부분 공부하기가 똑같습니다 똑같다기보다 거의 비슷한데 여기를 좀 더 잘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으니 일가병은 어떻게 했더니 갑자기 아, 그러고 이제 일가병도 있으면 꼭 한자로 표시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연결돼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구성을 따로 생산해서 수출한 것이 특허법의 실시인지 여부도 다 똑같은 건데 특허법원 판례는 사실 대허법원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딱 외우진 않아야 되지만 왜 이 특허법원 판례까지 같이 나오냐면 이게 나중에 대허법원 판례하고 반대가 된다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같이 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허법원 구성제품 전체를 했거나 반제품이냐 뭐 추가적이냐 이러고 다 추르륵 쓰는 거고 다시 이제 계속 설명드리지만 판례를 똑같이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다 못 외우니까 키워드만이라도 외우면 키워드만 외우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그걸 외워놓고 그걸 사안에다가 검토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검토는 판례 검토를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포섭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의 경우를 갖다가 쪼개갖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경고는 그 다음에 청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을병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면도란은 어떻게 했는지 단순결합인지 효과인지 청구항인은 어떻게 했는지 치켓청구항이라든지 이렇게 쭉 적고 생략침해가 가능한가 뭐 간접침해냐 이런 것도 간접침해를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걸 해갖고 다 써줘야 사람들이 아 얘가 정말 다 알고 썼구나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런 식으로 답안이 있으면 각각 이런 순서로 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단문은 단문은 암기입니다 암기 암기를 해갖고 거기에 다 이렇게 배점이 있긴 한데 의식적제 이론이 뭔가 그래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쭉 쓰는 거고 의식적제에서 학설이 일단 뭐고 판례가 뭔데 이거 만약에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과거가 어땠고 현재가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왜 바뀌었는지를 적어주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이제 읽으면 안 되는데 이걸 쓰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써서 검토는 의식적제에 이걸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설문회 해결해서 보면 이것도 이제 일단 한 칸 들여쓰기 하고 이렇게 길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대부분 사실 많이 써도 어 많이 써도 좋긴 한데 또 너무 많이 써도 그렇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문회 넘어가 가지고는 이 설문이도 설문이가 있고 한 칸 떼어주고 그 다음에 설문사도 한 칸 떼어주고 이런 식으로 띈 거고 검토 그 다음에 설문회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고 검토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추세가 판례를 갖다가 다 똑같이 외워갖고 다 쓰긴 하는데 판례만 판례는 일단 기본인데 제일 좋은 건 학설도 같이 써주고 왜냐면 학설이라는 게 판례가 나 아닌 전제가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학설 중에 뭐 지금도 안 쓰는 것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판례 학설도 쓸 수 있으면 써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문제 3번까지 넘어가고 그래서 설문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균등론회에 대한 의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것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외국 거는 잘 안 나오니까 외국 거라 외국 용어 자체는 써줘도 그만 안 써도 되고 농구에 대한 내용 적극적인 요건 소극적인 요건 이것도 다 각각 적고 대부분 판례에 나온 걸 거의 100% 암기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종전의 판례 그 다음에 기존의 판례에 그 다음에 설문회 해결이 있고 기술사상의 핵심적인 그건 이제 중간에 쪼개갖고 쪼개갖고 이제 한다는 내용이고 계속 설명이지만 판례는 왜 바뀌는지 왜 바뀌는지를 써줘야 그 다음에 검토하기도 되고 왜 다 판례는 바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뀐 거였기 때문에 설문회 해결도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에게 원리를 동일성 이것도 사실 진짜에게 이론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인데 그것도 적기도 쉽지 않은데 이것다가 판례와 판단 방법이 뭐냐 공지기술의 고려라든지 핵심기술의 고려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가 다 판단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장애효과 동일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얘에도 적고 설문경우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이건 이제 단문이 단문 설문에서 통상 실시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해관계에 대한 거 학설 판례 다 쭉 적은 거고 사실 이게 판례 판례는 웬만하면 똑같진 않으면 키워드는 다 적는다 하고 검토는 꼭 적어주고 사안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법을 적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답안을 썼는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학설 판례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마지막에 검토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적으시면 조금 더 답안 작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